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려지는 모습을 무대 연출 안에 담아봤는데요 다리로 하는 스텝이 있어요 건무줄 춤처럼 하는 좀 보여드릴께요 후렴구에 이렇게 다리로 하는 춤들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있고 가사를 맞춰서 내 모습이 베이베 할 때 이렇게 또 와 맞아요 요거 네 요거 요거 느낌이 다른데 저는 약간 저는 좀 크게 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다시한번 보여주시나요? 원래 사실 저도 조금 더 크게 돌리는데 치마가 좀 짧아서 내 모습이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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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고무줄도 약간 예쁘게 고무줄을 하셨네요 저희 때는 치마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었는데 그런거 좀 해봤는데 예쁘게 하는게 가장 예쁘더라구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안무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изó 고마워 아 아